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안경연공학과 그리고 DSB 연구소속 윤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시간에는 An Introduction to ROC Analysis라는 페이퍼를 리뷰해 볼 것인데 여기서 나타난 ROC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ROC를, ROC 커브에서 사용되는 그 ROC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를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임에도 정의에서 좀 정의를 복귀하는 시간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 내에 들어가 있는 특성들이 여러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특히 발표의 목표는 ROC의 정의, 특성, 그리고 여러가지 var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ROC란 무엇인가? 즉 정의와 목적, 그리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ROC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의 준말입니다 이때 Receiver란 Raider Receiver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온 근간은 세계 2차 대전에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적 기체를 탐지하는 즉 어떤 시그널을 디텍트하는 이 시어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어리에 기반을 해서 레이더 리시버가 레이더를 조작을 해서 적 기체를 탐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레이더에 탐지되는 모든 물체 중에서 어떤, 제가 뭐 레이더 전문가 아니라서 어떤 피처를 통해서 비행기를 탐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한 피처에 대한 Threshold를 정하고 그 Threshold 이상이면은 이거는 적 기체다 빨리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Threshold가 낮으면은 더 많은 시그널을 탐지하게 되겠죠 더 많은, 어? 저기에는 더 많은 전투기들이 있다 라고 결정을 내리지만 사실 Threshold가 낮으면 그만큼 피처를 갖는 다른 물체들도 전투기로 판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같은 경우, 뭐 아니면 구름이 탐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름 같은 경우, 노이즈 같은 것도 매우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Threshold를 높이게 되면은 전투기의 고유의 특성만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들이 판매돼서 전투기를 탐지하는데 되게 신중한 판단을 할 테지만 노이즈는 적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투기라고 예상이 되는 물체들을 최대한 많이 탐지를 할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탐지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후자는 시그널을 좀 덜 탐지하더라도 노이즈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C의 목적은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특성의 클래시파이어를 도출하는 것이 이게 마치 레이더 앞에 앉아있는 리시버가 트레시홀드를 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앞서 설명드린 이 전투기와 새에 대한 예시를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확률분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Feature로 두고 Y축을 확률이라고 뒀을 때 지금 다음과 같이 두 확률분포가 존재하는데요 특정한 Feature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쯤에 존재하고 있을 때면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 확률분포가 하늘색 확률분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좌측에서는 Feature가 좀 낮을 경우에는 연두색의 즉 새에 해당하는 확률분포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는데 지금 확률이 높겠는데 이 중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Feature가 중간에 이 하얀색 비행기 밑에 딱 점이 찍혀 있을 경우에 이때는 두 개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색에 대한 확률도 존재하고 연두색에 대한 확률도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연두색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 판명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저희가 앞선 예시에서 Threshold를 낮게 주면은 노이즈를 감수하더라도 시그널을 많이 탐지할 것인가 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Threshold를 낮게 설정한다면 저희가 낮게 설정하면 이 위에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비행기로 탐지가 된다라는 경우였는데 근데 아무래도 새도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새가 될 가능성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Threshold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한다면 시그널을 덜 탐지하더라도 노이즈를 줄일 것인가 라는 뜻이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Threshold를 높게 설정한다면 적 비행기는 적게 탐지될 건데 아무래도 발견되는 새들은 좀 적어지겠죠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사용될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해당 노테이션은 항상 공부를 해도 항상 다시 봐야 되는 그 진짜 꼭 사용을 할 때는 다시 봐야 하는 개념일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전의 사례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그 트루클래스 즉 레이블이 존재를 하겠죠 데이터들의 레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모델로 인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즉 트루클래스에서 나온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와 같은 프레딕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때 트루와 폴스의 개념은 뭐냐면 트루클래스가 포지티브일 때 프레딕션이 포지티브인 경우 즉 원래 프레딕션인데 진짜로 프레딕션을 맞춰버린 경우를 트루포지티브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트루클래스가 네거티브인데 어? 진짜로 틀려버렸네? 진짜로 네거티브라고 했네? 하는 경우를 이제 트루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원래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로 예측한 경우 원래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예측한 경우를 앞에 폴스를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앞으로 ROC 커브를 정리를 할 때 이 TP-Rate하고 FP-Rate를 정리를 하는데 TP-Rate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지티브가 전체 포지티브 중에서 즉 포지티브 트루클래스 중에서 이 트루포지티브로 예측을 한 경우를 나타낸 거고 포스 포지티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포지티브로 잘못 예측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TP-Rate랑 FP-Rate에는 좀 여러가지 그 닉네임들이 존재하고 있는 닉네임이라고 해야 할지 다른 이름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TP-Rate 같은 경우에는 센스티비티, 리콜, 히트레이트 같은 다른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이때 저희가 다시 한번 TP-Rate를 정의를 하면 포지티브 중 정확하게 포지티브로 예측된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테스트가 출포지티브로 예측을 잘했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센스티비티 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류 대상을 민감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센스티비티가 높다는 뜻은 전체 포지티브 중에서 TP가 높다는 뜻이므로 포지티브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대상을 민감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은 전체 포지티브 클래스 중에서 진짜 포지티브로 프리딕트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겠죠 포지티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Specifi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FV Rate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네거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로 예측된 비율인데 이때 Specificity는 네거티브 중 정확하게 네거티브로 예측된 비율 즉 특정 컨디션을 달성하지 못한 인스턴스를 제외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확하게 네거티브를 선별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값에서 1에서 이 값을 빼면은 그러면 네거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로 예측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Type 1 에러와 Type 2 에러로도 Force Positive와 Force Negative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케이스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분포로 나타내는 경우를 봤을 때 각각의 위치가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Force Positive, Force Negative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Threshold가 존재를 할 때 이 Threshold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을 Positive Prediction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늘색 분포가 Positive 레이블이고 연두색 레이블이 Negative라고 했을 때 Threshold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하늘색 분포에 속하는 애들은 True Positive인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사실 원래는 Negative인데 Positive로 예측되었으니까 False Positive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는 원래 Positive인데 Negative로 예측되었으니 False Negative고 얘네는 원래 Negative 레이블인데 Negative로 예측되었으니 True Negative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Threshold의 변화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Threshold가 좌측으로 쭉 즉 나가지게 되면은 그 Threshold를 낮게 설정하면은 FP 레이트가 증가를 하고 TP 레이트 둘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개인을 즉 Threshold를 높게 설정하면은 FP 레이트와 TP 레이트가 둘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왜 그런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이해가 더 빠르게 돼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True Positive 레이트하고 False Positive 레이트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True Positive 레이트와 False Positive 레이트를 False Alarm Rate 또는 True Alarm Rate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알람의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경우를 Positive라고 하고 불이 안 난 경우를 Negative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알람이 다음과 같은 Prediction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Prediction을 했을 때 진짜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알람을 울렸다 그러면은 진짜로 알람을 울린 비율이겠죠 그래서 울려야 할 때 울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원래 이 불이 안 났는데 즉 Negative인데 내가 불이 났다고 예측을 해버렸다 즉 울리지 말 때 울렸다 그래서 False Alarm Rate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한번 살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ROC 스페이스와 커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OC의 여러가지 배리에이션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특정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TP Rate와 FP Rate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ROC 스페이스에 나타내 볼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ROC 스페이스에서는 X축을 False Positive Rate 그리고 Y축을 True Positive Rate로 두는 어떤 2차원 공간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각 점들이 나타내는 것은 개별 클래시파이어의 False Positive Rate와 True Positive Rate 페어가 되겠습니다 해당 공간 내에서 그 클래시파이어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가지 생성이 되고 그래서 특정 클래시파이어의 TP Rate와 FP Rate를 구성한 다음에 ROC 스페이스에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의미를 갖겠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ROC 스페이스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공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C 스페이스 내에서의 특정 공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관점으로 봤을 때 0,0 같은 경우에는 FP Rate와 TP Rate가 낮기 때문에 그... 이제 포지티브로 예측한 경우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거의... 아니... 매우 적은 게 아니라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기가 Positive Classification을 하지 않다는 뜻으로써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 에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0,1 같은 경우에는 TP Rate만 1이고 그리고 False Positive는 0이죠 그래서 완벽한 분류를 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 같은 경우에는 분류기가 Positive Classification만을 해서 TP Rate하고 False Positive Rate가 모두 큰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원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영역 같은 경우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같은 경우에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 즉 점들은 어떤 보수적인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Positive Classification을 확실할 때만 리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P Rate하고 False Positive Rate가 낮게 되는 것이죠 우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Positive Classification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해서 좀 진보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True Positive Rate랑 False Positive Rate 또는 Error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메이저 다이아고널을 왼쪽 위아래로 나타내는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이아고널에서 ROC 포인트가 북서쪽에 있을 때는 저희가 분류기의 성능이 좋다 라고 말하고 ROC 포인트가 남동쪽에 있을 때는 분류기의 성능이 랜덤 퍼포먼스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북서쪽에 있을 때 분류기의 성능이 좋은 이유는 확실히 TP Rate가 FP Rate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이쪽 영역에 포진해 있어서 그렇고 ROC 포인트가 여기에 있을 때는 FP Rate가 TP Rate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애초에 성능이 낮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랜덤 퍼포먼스는 뭐냐 즉 앤티 다이아고널로 나타나 있는 공간은 랜덤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Positive Label과 Negative Label이 각기 10개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어떤 Positive Prediction을 50% 랜덤으로 낸다고 했을 때 따라서 전체에서 Positive Prediction을 50% 즉 절반을 낼 것입니다 10개를 낼 건데 근데 이때의 그러니까 10개를 내는 경우는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인데 아무래도 랜덤으로 클래시파이어가 Prediction을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기대값이 다음과 같이 Positive Label에서는 50% 그 5개가 그 Positive로 남게 되고 Negative에서는 또 5개가 남게 돼서 TP Rate하고 FP Rate가 0.5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위에 존재하게 되죠 또 다른 예시로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90%로 랜덤하게 Positive Prediction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의 그 Positive Prediction을 90%를 맞춘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90%로 랜덤하게 Positive Prediction을 낸다는 건데 그래서 20개 중에서 18개의 랜덤한 Positive Predi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저희가 TP Rate하고 FP Rate가 0.9씩 나타나게 돼서 또 이 대각선 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 영역에 대한 그림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클래시파이어 종류에 따라서 RC 포인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discrete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분류기가 예측 결과를 그 0이나 1 뭐 바이너리하게 단일한 값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단일한 컴퓨전 매트릭스가 생성이 돼서 TP랑 FP Rate가 단일해지게 됩니다 즉 하나의 RC 포인트로써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Probabilistic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인스턴스에 대한 분류를 예측을 해냈을 때 그때 0이나 1이 아니라 어떤 점수로써 나타낸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Probabilistic 클래시파이어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Threshold를 지정해줘서 특정 스코어 이상은 포지티브고 아래는 네거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0.535 이상은 포지티브고 아래는 네거티브 또는 0.345인 경우는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Threshold를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은 다양한 Confusion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한 TP 레이트랑 다양한 FP 레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ROC 포인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서 이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있게 되면은 그것이 ROC 커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ROC 커브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0.54 Threshold일 때 70% Accuracy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54를 여기다 잡고 P와 Prediction 값을 클래스와 Prediction 값을 저희가 좀 하나씩 맞춰보면은 Accuracy로 계산을 해보면은 70%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Conservative Region 즉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OC 커브에 살짝 강점이 나타나는 이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클래스 클래스와 클래스와 그 이제 저희 예책값에 대한 비교를 딱 보는데 이 비교는 지금 현재 Threshold를 0.5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0.5 이상의 애들은 다 그 포지티브로 Prediction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네거티브로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Accuracy가 지금 7하고 8에서 틀렸기 때문에 80%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ROC 커브로 나타내게 되면은 모든 Threshold에 대해서 다 ROC 포인트를 구해서 이것들을 이어서 ROC 커브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매우 우수한 우수한 게 아니라 사실 퍼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80%랑 100%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 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ROC 커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ROC가 평가하는 성능은 FP 레이트 대비 즉 그 네거티브 중에서 실수로 포지티브를 예측하는 그 레이트 대비 이 포지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를 예측해낼 그 레이트를 나타내는 것을 성능으로 평가를 하고 Accuracy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적 스코어 관점에서 정확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00%랑 80%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Threshold를 좀 변화를 하면서 봤을 때도 그 Accuracy가 80% 90%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Accuracy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나 ROC 커브에서는 그 TP 레이트가 모두 1이어서 100%의 예측을 해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OC 커브의 장점이 나타나는 곳은 이제 ROC 커브의 매력적인 특성은 클래스 분포에 인센시티브하다는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TP 레이트 계산을 할 때는 포지티브 클래스의 데이터만 활용을 하고 FP 계산 시에는 네거티브 클래스의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TP 레이트를 계산을 할 때는 포지티브 클래스 중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클래스 중에서 포지티브 또 포지티브에서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하나의 값을 계산할 때 하나의 컬럼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클래스의 개수의 증가가 TP 레이트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다른 값들 뭐 예를 들어서 프레시션이나 에큐러시나 리프트 같은 것들은 모든 컬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들의 분포가 변하면은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ROC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로버스트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ROC는 TP 레이트하고 FP 레이트가 독립적인 컬럼에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예시로 살펴보면은 TP 레이트가 지금 100대 80 그래서 80%였는데 FP 레이트가 원래는 이제 100분의 50이었다가 150분의 100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에도 네거티브 클래스의 분포가 변했지만 TP 레이트는 그대로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시로 살펴보면은 1대1 그리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클래스의 비율이 1대1인 경우랑 이제 1대10인 경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ROC 커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리시션 리콜인데 확실히 프리시션 리콜은 클래스의 그 분포가 변하게 되면은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프리시션이 그 두 컬럼의 값들 값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분포가 변할 때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OC 컨벡스 헐인데 사실 요거는 되게 많이 난해한 개념이기도 하고 좀 설명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OC 커브의 장점은 확실히 TPR과 FPR의 트레이드 오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베네핏 내가 얼마나 베네핏을 얻을 것에 비해서 코스트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코스트인데 너 이 정도 베네핏 가질 거야 그러면은 너 요거 이 조그만 코스트 감수 하더라도 이 베네핏 얻을래? 뭐 살짝 요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 중 가장 최적의 ROC 포인트 또는 Threshold는 무엇일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트가 크다 작다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베네핏 같은 경우에도 그 확실히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바운더리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ISO 퍼포먼스 라인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성능 즉 동일한 코스트를 갖는 Threshold 라인인데 두 ROC 포인트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오른쪽 오른쪽 위로 뻗어있는 이 대각선이 랜덤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랜덤 퍼포먼스 내에서는 그 모든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내는 클래시파이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의 기율이 똑같은 기울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클래시 특정한 그 A랑 B를 이은 그 선 사이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들은 모두 똑같은 성능을 내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코스트의 Expectation을 구해보면 아는데 이 선 내에 있는 모든 클래시파이어는 똑같은 코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Expectation을 구해보면은 저희가 Expectation이라는게 어떤 값이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지티브의 확률과 포지티브의 확률과 그리고 그 그것에 대한 Value 그것에 대한 코스트 그리고 또 네거티브에 대한 확률과 그 네거티브에 대한 코스트를 모두 구한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은 하나의 클래시파이어에서 나타나는 코스트의 Expectation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이 식을 정기해보면은 그 기울기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것이 M이다 라고 특정한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특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 선 내에서는 모든 클래시파이어에 코스트가 다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ROC convex hull 이라는 개념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ROC 커브 내에 모든 포인트들이 아이소 퍼포먼스 라인을 구하고 북서쪽에서 가장 가까운 선들 만 남겨서 최소 비용의 바운더리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OC convex hull 밑에 있으면 서브옵티멀 즉 옵티멀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ROC convex hull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아이소 퍼포먼스 라인을 다 구축을 한 다음에 최대한 그 북서쪽에 가까운 선들만 다 남겨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A랑 D를 어떤 클래시파이어의 ROC 커브라고 나타났을 때 CH를 convex hull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B와 D 에 해당하는 이 ROC 커브는 convex hull에 맞닿아 있지도 않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브옵티멀이라고 하고 그리고 convex hull에 닿거나 바깥에 있으면은 최적의 ROC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소 퍼포먼스 라인에 또 다른 표기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아까전에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선에 특정한 기울기를 저희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클래스 개수의 이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는 이 데이터들의 클래스 디스트리비션에 따라서 또 다른 옵티멀 포인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보다 10배가 많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기울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기울기가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ROCC 컨벡스 헐에 위치하고 북서쪽에 가장 가까운 선은 알파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이제 아이소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규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AU ROC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 ROC 는 무엇이냐를 말씀드리자면 그 ROC 커브 밑에 존재하는 그 영역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클래시파이어 간에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나타내서 단일한 스케일러 밸류로써 나타내기 위해서 그 면적을 구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U ROC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 내에서 존재하기에 넓이는 0에서 1 하지만 정상적인 클래시파이어라면 0.5 이상의 넓이를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이 랜덤 클래시파이어가 이 대각선이 존재하는데 이게 0.5였고 그것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랜덤리 셀렉티드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랜덤리 셀렉티드 네거티브 인스턴스보다 더 높게 랭크하는 그 특성을 이 AUROC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UC가 B 보다 아니 B가 A보다 더 넓죠 그 넓이가 그래서 B가 더 높은 Average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파트가 이 파트에서는 이제 전체 면적은 적어도 이 파트에서는 저희가 A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커브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AUC는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해준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같은 ROC 커브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Threshold로만 나타난 경우고 그리고 B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들의 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이 Threshold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Multiple Threshold를 나타난 ROC 커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클래시파이어인데 여러 Threshold를 사용을 해야 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AUC를 구한 이유는 클래시파이어 간의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단일한 이 Expected Scaler Value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UC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단일한 값 세트에 대해서 단일한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AUC를 구한다면 단일한 테스트 세트에 어큐래시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맥스를 통한 비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여러 개의 테스트 세트 샘플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특정 수치를 어그리게이트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해결책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해결책 1은 T 그 여러 가지 테스트 세트 샘플이 나타나고 그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모든 인스턴스 스코어를 합쳐서 그 하나의 테스트 세트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생각해보면 맥스 기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을 하고 그리고 ROC를 또 1차원으로 바꿔서 이거를 또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 어그리게이션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서는 2차원을 1차원을 1차원을 1차원으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것도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ROC 커브를 평균을 내는 과정을 Vertical Averaging과 Threshold Averaging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Vertical Average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 Force Positive Rate 선상에서 모든 TPR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평균성과 함께 어떤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5%나 뭐 90%나 95%의 Confluence Region이나 분산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TP Ra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FP Rate 즉 X의 값을 어떤 특정한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 TP Rate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모든 함수들의 평균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 분산을 표시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Threshold Averaging이 있는데 Threshold마다 Average 포인트들을 구하고 그것을 평균을 내서 커브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거를 한 이유가 FP Rate와 다르게 Threshold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컨트롤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평균이라고 Averaging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으며 FP랑 TP Rate 모두에 대해서 Confidence Region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C Curve가 Binary Classification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Multi Classification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N개의 클래스와 해당 클래스가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ne vs All 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클래스들을 구성을 해서 ROC 그래프를 생성한 다음에 이 ROC 그래프를 또 Aggregation을 하면 평균을 내주면 저희가 Multi Class Classification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살짝 있는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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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가 포지티브일 때 클래스가 아닌 네거티브 클래스 내의 분포가 좀 다양하게 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클래스 1과 Not Class 1이 있는데 Not Class 1 안에 특정한 클래스가 막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분류하기 쉬워지면 학습에 있어서 해당 카테고리 학습이 좀 더 수월이기 때문에 클래스 1을 구별해낸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Interpolating Classifier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최적의 Classifier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써 두 Classifier의 의견을 취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앙상블의 기법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든 예시는 콜 챌린지 2000 이라는 이제 챌린지였는데 이때 4000명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파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800명에게만 제안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안을 했을 때 6%만 제안의 수락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에서처럼 이제 보험 판매원들이 이제 고객님께 기가 막히는 보험을 가져왔다고 말을 했을 때 6%만 보험을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것보다 지금 이 인원들이 4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작은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안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겠죠 근데 이 4000명 중에서 3760명은 거절하고 240명은 승낙을 할 건데 이를 800명으로 대상을 진행한다면 fprate를 3760에 곱한 값과 tprate를 240에 곱한 값을 더해서 800을 달성을 해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의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 클래시파이어 a, b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f 아까 전에 구했던 이 fprate 3760과 tprate 이 방정식을 저희가 roc 스페이스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있는 선과 컨스트레이트 라인의 접점을 구하면 c가 나타나게 되는데 a와 c 그리고 b와 c의 이 거리를 통해서 해당 비율로 각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아까 전에 달성을 하고자 했었던 가능성 높은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roc 커브의 여러가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먼저 roc의 정의는 저희가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과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었고 클래시 스퀘어 또는 에러코스트에 영향을 받지 않아 accuracy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클래시 그 기법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리지만 파생 개념이 좀 많았고 AU ROC를 사용을 해서 ROC 커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ROC 커브도 또 평균 그리고 멀티클래스 ROC 커브를 그릴 수 있어서 다양한 배리에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까지 ROC 커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